보석보다 빛나는 정직. 탈무드의 한 일화입니다. 한 어머니가 어느 날 상점에서 외투 한 벌을 샀습니다. 집에 돌아와서 다시 한번 입어보며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놀랍게도 거기에 커다란 보석이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. 순간 어머니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. 보석이 누구의 것인지는 몰라도 내가 산 옷주머니에 들어있었잖아. 그래도 내 것이 아닌데 빨리 돌려주는 게 맞겠지. 양면의 생각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. 어머니는 지혜로운 현자를 찾아가서 묻기로 했습니다.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? 현자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. 당신이 산 것은 외투이지 보석이 아니지 않습니까? 다만 상점에 가서 돌려줄 때는 꼭 자녀를 데리고 가십시오. 그래야 보석 내놓은 것은 아쉬울지 몰라도 그보다 몇 배 기중한 것을 당신의 자녀에게 주게 될 것입니다. 자녀가 정직하기를 바라나요? 그럼 부모가 먼저 솔직하고 정직하게 살면 됩니다. 예의가 바른 자녀를 바라나요. 그럼 부모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존중과 예의로 인사하세요. 자녀를 가르치는 우선순위는 부모가 먼저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.